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별사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왜 내 마음이 보이시나요? 너는 얼굴 이즘에 빠져버린 거야 도저히 헤어갈 수 없잖아 여러분 다같이 돈복이요 넌 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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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 뻥이 자세히 자세히 넌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넌 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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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 뻥이 넌 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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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 뻥이 볼 거야 볼 거야 사랑의 돈복이 우리 사랑 청심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니가 궁금해 너무 궁금해 하늘 저기에 만난 새 캐롤에 니 앞쪽을 감안하며 눌러드는 두 분이 울려 울려 차려 울려 차려 울려 차려 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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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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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이 보이시나요 넌 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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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wer 정腐치 편해 울려 넌 경우 Goddess eriип 싶어요 떠나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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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의 도목이 떠나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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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을 만져봐요 그를 향한 내 사랑을 보여드릴게요 아 마지막입니다 떠나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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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제가 또 산청에 와서 아 안녕하세요 산청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성장 중인 미스트로2 별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제가 경연 결승에서 보여드렸던 엽탁 선배님께 받아서 결승을 펼쳤던 경연곡 돋보기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아 오늘 이 무대에서는 이걸 꼭 외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2023 산청 엑스포 성공 기원 축하 무대인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별사랑이 먼저 산청 엑스포 성공 기원 외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2023 산청 엑스포 성공 기원 화이팅 와 너무 맛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 산청의 목소리 들려드리자고요 한 번 더 갑니다 2023 산청 엑스포 성공 기원 화이팅 감사합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일하 네? 화이팅 화이팅 진짜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 어 저희 이제 화요일은 밤이 좋아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신곡을 냈었는데요 어 놀아나 보세 라는 곡입니다 의미는 어 인생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쉬지도 못했지만 우리 지금이라도 놀아나 보자 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또 잘 어울리죠 별사랑이 먼저 지금이라도 하면 여러분들께서 두 손 번쩍 뜨셔서 놀아나 보세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? 좋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약간의 장인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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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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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감사합니다 어떡해 가까이 계신 분들은 변사랑이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거 잘 보이세요? 아! 아 화면이 있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실제로 보면 더 이쁜데 실물 보고 막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화면이 너무 너무댓대 나온다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면서 다음번에 또 멋진 모습으로 산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멋지게 함께 해주실 거죠?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메들리 띄워드리고 별사랑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같이 박수치면서 함께 즐겨볼게요 즐기신 분들도 함께 마수! 여러분 다같이 우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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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란 다른 것보다 우지마라 우지마라 저 달의 사랑 가슴에 때부터 살이 미련을 낭낭하지마더라 다같이 노래할까요? 정해진! 운명이야 정해진 운명이야 팔짱하더니 다운여라 우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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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도 울어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같이 춤을 또 함께 즐겨주세요 와! 우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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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이 닿아오는 날씀은 아픔죽을 돕고 아픈 공기입니다 우리 호라머네 안녕히 계세요 호라머녀 여기에 기대하네요 어서 겁나는 날씀에 얼굴을 부르고 지금 이대로 죽어놀려 하고서요 난 정말 여자에서 행복해요 뭐라고요? 사랑하란 말 해주세요 생쩍 생쩍입니다 정신을 못쓰는 겁니다 오가던 네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호라머네 주소민의 마지막 곡 이어갑니다 여기 역시 모든 분들 한번도 빠지없이 손발음에 올려서 반짝반짝 박수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? 함께 불러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1, 2, 3 반짝반짝 박수 바람을 날려버린 고무실과 맹세 Це이 스며오 초등이 메리에 넌 안을 열어서 만나자고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가 부어져 오는 날이 매일까지 던인데 잘 어울릴 마녀 안 오는 거지 더 크게 못 오라 잘 어울릴 마녀 어떻게 아기를 살아봐 기다리는 내 맘에만 넘어 놓는다 밤 깊은 산청역에서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기다리냐 기다리는 내 맘에만 넘어 놓는다 밤 깊은 산청역에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자세히 Rhett 기다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.